초대 스타를 저희가 만나볼 시간입니다. 청순 요정들에서 청순 카리스마로 업그레이드된. 언제나 나나 내게 항상 빛이 돼준 그대. 자, 국민 청순돌이죠. 에이핑크입니다. 에이핑크. 에이핑크.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에이핑크.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다들?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고 나서 지금 콘서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독 콘서트를 전석 매진을 시켰다고. 난리 났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전석 매진 힘들거든요. 왜요? 아니 그만큼 공연이. 왜요? 원래 공연 다 매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워낙에 선배님도 매진 되시니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매진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땠어요, 기분이? 또 됐구나. 또 됐구나. 장난이야, 장난이야. 또 매진이야. 자, 너목본 첫 방문해 주셨는데 잘 맞췄어요, 보면서? 좀 잘 맞추는 편이에요. 저는 쉽던데요? 하영 씨가 되게 쉬워하더라고요. 오늘 잘 맞출 것 같다고. 오늘 아주 망신 한 번 다 해봤어요. 하영 씨 같은 캐릭터 우리가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죠. 누가 좀 촉이 없는 편이에요? 촉이 없는 거는... 보미였네. 아, 톡이 없어요? 보미 씨. 아, 톡이 이만큼 들어오네.